편안한 월요일 새벽 지나셨습니까? 지금은 화요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화요일이지만 미국은 조금 전에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2보 후퇴 후에 1보 전진을 했다고 할까요? 지난 금요일 다우지수 280포인트 하락했다가 오늘 100포인트 조금 넘게 올랐으니까요. 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폭은 아니어도 어쨌든 똑같이 연준 조기 금리 인상 우려, 공포 이런 것을 공유했던 하루였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기준으로요. 289포인트 빠졌다가 138포인트 올랐으니까 절반 정도 만회를 한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어제 낙폭의 절반 정도를 줄여야 맞을까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요. 항상 월요일은 그렇지만 특별한 주요 경제 지표는 없었고요. 애플이 스마트워치 출시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떠들썩 하더라고요. 먼저 블룸버그에서는 애플 왓츠의 5가지 특징이 있다. 가격대가요. 350달러에서 17,000달러까지. 우리 돈으로 한 40만원에서 17,000달러면 한 1,800만원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기능성으로 시작해가지고 1,800만원이면 아예 하이엔드급 있잖아요. 피아제, IWC, 바쉐른 커스턴트 이런 정도 롤렉스급. 여기까지 애플 왓츠가 다 커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마트워치잖아요. 어떤 스마트 체인들을 확보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논란이 좀 있지만 우버하고 스타우드 호텔 체인이 있죠. 이런 데하고 제휴가 돼서 어떤 예약이나 빌링이 완성이 되면 애플 왓츠에서 삑 하고 우버 택시 예약 확인. 그 다음에 스타우드 체인 호텔 방은 문 키도 저걸로 작동할 수 있고 뭐 그렇다네요. 그 다음에 이게 워낙에 손목에 차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배터리도 작을 거라고 그래서 문제가 될 거라고 했지만 그냥 티피컬 데이라고 그러죠. 뭐 특별히 많이 안 쓰고 그냥 일상 생활 정도 썼을 때 18시간을 간다 그러니까 밤새 충전해가지고 아침에 차고 나오면은 그날 하루 정도는 커버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기대 이상이었대요. 그 다음에 4월 24일날 이제 전세계에 출시가 되는데 미국은 당연하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차이나, 프랑스, 젊매니, 홍콩, 재팬, NUK.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25일이니까 4월 25일로 봐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사우스 코리아 가정에 빠져 있어요. 일단 이번 1차 출시국에서 한국은 없는 것으로 일본, 중국까지만 나온 것으로 이거는 뭐 처음 있던 일은 아니었었고 아이폰 6태도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치하긴 하지만 정확한 시간, 시계의 원래 본련의 어떤 기능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휴대폰도 그렇지만 이거 위성에서 직접 시간 데이터를 주잖아요. 틀릴 리가 없죠, 틀릴 리가.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계 본연의 기능에 있어서 Very accurate하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 경제 지표도 없던 가운데서 온통 시장의 관심, 세간의 관심이 애플워치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그렇다고 애플워치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어떤 리액션도 한번 볼까 하는데요. CNBC입니다. 애플 스마트워치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이걸 보는 건데요. 서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은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어떻습니까? 애플 로얄티 리스트는 우리말로 하면 애빠,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 애플 제품에 대한 상당한 로얄티를 갖고 있다가 36%. 그렇지 않고 좋으면 사고 안 좋으면 안 산다가 43%. 모르겠다, 9%. 그 다음에 애플워치 구입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 살만할 것 같다, 37%. 안 할 것이다, 48%. 모르겠다, 15%. 부동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셨지만 350달러에서 얼마예요? 12,000달러인가? 17,000달러였나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가장 기본 사양. 그러니까 이제 스타팅 프라이스스죠. 이게 349달러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싸냐? 어떠냐. 좀 비싼 것 같다, 47%. 그렇지 않다, 43%. 모르겠다, 10%.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애플워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애플페이에 대한 어떤 호평들, 이런 건 다 지금 현재 애플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우리 지금 애플 주가 저기 화면으로 있나요? 없으면 조금 이따가 제 걸로 보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애플워치 출시한 날, 소문을 샀다가 뉴스에 팔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이렇게 관심이 컸던 데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폭은 또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내용으로 이제 갈까요? 지난 밤 3월 9일은 1월 달부터 이미 얘기가 다 나왔었던 ECB의 대대적 자산 매입, PSPP였나요? 이게 첫 개시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좀 힘들어했다는 건 뭐냐면 독일이나 이런 안전자산에 어차피 수요가 있었던 데에는 돈이 더 멀리고 진짜로 이제 자산 매입이 필요한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국채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몰리고 좀 이랬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첫날 완전히 팍 반응이 있지는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압력밥솥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 있고요. 압력밥솥 같은 효과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똑같은 열을 가해도 압력으로 하면 뭔가 더 성과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ECB가 위에 무거운 뚜껑의 역할을 하고서 기존에 이제 불을 떼주는 거는 금융사들일 테니까 그만큼 안에서 밥알은 더 실하게 익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거의 뭐 이 사람 시인인가요, 시인? 소시엔테 제네럴 전문가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그리스의 속내는 도대체 무엇인가? 참 어려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그리스에서 이제 벌써 2주 됐는데 4개월 정도 구제금융협상안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제시한 개혁안 있잖아요. 요게 이제 당시에 이제 드래프트 초안만 보고서는 다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고 악수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야, 이건 거의 뭐 눈 가리고 아홍식이다 뭐 이제 이런 건데요. 그리스 이제 신정부, 그러니까 이 치프라스 정부가 개혁안을 좀 손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부터가 일단 약속을 깬 거죠. 왜냐하면 지난 파판드루 총리 있을 때 이 구제금융을 받을 때 조건이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어떤 사안이다라고 해서 합의를 했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이걸 또 손을 봤다는 게 어쨌든 반칙이었지만 그래도 아무튼간에 이제 유럽연합 측에서는 버릴 수 없다. 요 그리스가 이제 입안에 이빨로 치면 풍치인데 요거를 그래도 뽑아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쨌든 반응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리스 뭐 치프라스하고 뭐 야니스, 바로파키스는 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막 잘 이용해가지고 지금 막 EU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독일 측에서는 지금 막 얄미워 죽겠죠. 막 눈에 가시죠. 독일 측의 이제 인사들 그리고 예른데이슬렐블룸 이런 사람들은 저 순진한 국민들을 갖다가 막 선동해가지고 저렇게 약속을 깨트리려는 그 그리스 신정부 인질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이다라고 최근 들어서 막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스 국민들은 뭐 저런 좌파 정부의 어떤 파퓰리즘의 인질극이라는 생각조차를 본인들이 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나라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또 외부 사람하고는 다를 거니까 어쨌든 뭐 스토콜롬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죠. 유괴범하고 거의 감정적 동조화에 빠지는 뭐 뭐 그런 지경이라 이거는 뭐 쉽게 지금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가 너무너무 이제 빅 서프라이즈로 나온 뒤로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두려움이 다시 월가를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대 넘게 빠졌다가 오늘 새벽에 한 1.5% 만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2보 후퇴 후에 1보 전진이라고 봤는데 왜 2보를 후퇴했으면 2보를 전진해야지 본전인데 1보밖에 전진을 못했냐 하면은요. 어제 나온 서베이 결과에서도 일단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컨센터스가 서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이 NAB라고 나베라고 하죠. 전미건설업 아니 죄송합니다. 전미경제학자협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AP통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우동이 아니라 NAB라고 이제 나베라고 부르는데 그중에서도 학계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즈니스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일하고 리서치사에서도 일하고 이런 사람들 쪽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협회인데 보시다시피 293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은 71%가 2분기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 2분기만은 이제 6월 가능성이 제일 큰 거죠. 근데 이 71%라는 비유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월가나 아니면 리서치 기관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데 저렇게 2분기 내에 그러니까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내지는 유력하다고 본 사람이 3분의 2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정도면 그래도 신기할 정도로 의연한 게 아닌가 차라리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게 개간으로 그러니까 1년에 2번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2월 5일에서 19일까지 서베이가 실시됐고요. 그 결과가 이제 어젯밤에 미국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선거 끝나고 한파와 폭설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가 이 서베이 이제 깊게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하고 상황이 그렇게 크게 이제 수침이 다를 건 없는 이거라서 과거지사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현실성이 있고요. 다음에 이런 질문이 또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경제회복세가 조금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지난 8월에 53%에서 이번에 57%로 오히려 더 올라가가지고 이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매도 먼저 맞는다는 심정 내지는 이제 간 좀 그만 보고 어차피 금리 올릴 거면 빨리 그리고 어떤 연준에서 부정했었던 프리셋 콜스라고 하죠. 정해진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주는 게 오히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일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도 다분히 들어있다고 보고요. 달러 인덱스 보면 어제 11년의 최고치 이후에 오늘 또 추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가 그렇게 하루 만에 많이 올랐는데도 꺾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부지리로 혜택을 본 것은 바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때가 그러니까 올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120엔대를 넘어간 건데요. 정작 이제 어제 달러인 환율을 상승해도 불구하고 일본은 또 빠졌단 말이에요. 뭐 GDP 얘기가 실망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 만약에 투심이 좋았으면 양쪽 완화 기조가 더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올렸을 수 있는데 이런 반응이었고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는 그래도 미국 증시 낙폭보다는 양호하게 버텨주다가 달러엔 환율이 치솟으면서 이제 수출주 대형주들의 매도세가 쏟아졌던 억울한 상황이었죠.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미국 반등은 따라가되 달러엔 때문에 나왔던 어제 매도세는 갑자기 쇼커버가 나오기는 조금 힘든 상황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오늘 애플와치 발표하면서 관심을 크게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0.43%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신고가를 한번 치고 나서 이제 조금의 피로감이 없지는 않은 상태고요. 애플워치에 대한 기대감은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인들의 약간 좀 자신 없는 확신 없는 그런 트레이딩으로 이어졌고요. 일단 애플이 신고가를 계속 가면서 삼성전자가 좀 기었던 것도 사실이고 애플이 신고가에서 꺾이면서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세를 다시 받으면서 올랐던 것도 맞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를 많이 내렸는데 애플과 삼성전자의 롱숏을 생각한다면 오늘도 기술적 반등 외에는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에 보탬을 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이 MSCI 한국지수는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항상 후반영하는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낙폭에 대해서 너무 컸다. 그래서 미국 증시 반등을 봐도 이게 그렇게 특별히 분리시하게 보기는 당장은 힘들다. 이런 시각이 외국인들로부터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